제가 이 책을 봤구요 이 책으로 안되니까 저 두툼한 책 그게 3만원짜리입니다 제 딸은 이거 사더니 저 책을 가서 사갖고 와서 틈틈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들이 이때 사실은 남편을 공격하고 있어요 내가 우울에 빠지는데 그 원인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? 저녁때문에 이루고 남편만 자고 식탁에서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다 밤에 컵 오는 소리 듣기 싫다 이게 남편의 변화가 아니라 누구의 변화가 나의 변화다 저희가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추천했는데 우리만들한테 어버이날 꼭 사드려라 그러니때는 사부 비롱이 없어